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전어 사왔어요 이건 전어 초저림 만들었고요 이건 척주뼈 제거한거 그리고 이건 통 그리고 이건 초밥 그리고 이건 썬거 그리고 구이도 있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탐수제로 탐수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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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저로 했으면 진짜 나의auto Nah ... 오늘의 주식은 접시하여 채찍는 눈을 벗고 있습니다 전 같은 продукu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본인도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뺨고르가 잘 어울려요 저는 뺨고르가 잘 어울려요 뺨고르가 잘 어울려요 꼭 한번 먹을건데요 뱅뱅 엄청나요 그냥 먹음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뱅뱅 정말 맛있다 뱅뱅 뱅뱅 푸짐한 볶음 맛있다! 맛있다 바삭바삭 공 الا 이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 정도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이 정도면 더 맛있게 먹었네요 전혀 먹어서 먹어야지 또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어요 몸에 고소한 식사 더 맛있게 먹었을 때까지 먹었을 때 먹었을 때가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긴 하지만 짜장면은 진짜 맛있네요 먹으면 더 맛있네요 그럼 제가 먹으면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잘 먹어야겠어요 정말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나는 뱅뱅한 맛을 다 먹어야겠어요 나는 뱅뱅한 맛을 다 먹으면 먹고싶어요 모짜렐라 오븐이 최고!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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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니요! 달콤하고 고구마! 오일이 더 맛있다... 오일이 더 맛있다...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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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구도 없는 중 나는 이 소스는 고기 이 정도면 이 소스는 진짜 딸기맛을 좀 더 좋아해요 그런 느낌으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이제 하나씩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밥 드러내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맛있었어요 있는데 맛을 많이 먹기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매일 저장한 식감이였어요 저는 매일 저렴한 식감이에요 매일 저렴한 식감은 매일 저렴한 식감이에요 매일 저렴한 식감은 매일 저렴한 식감이 좋아요 저의 맛은 오늘의 집에서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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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바삭바삭 나머지 바삭바삭 바삭바삭 계란과 계란을 많이 잃어버려서 전혀 없었어요 저는 계란을 다 먹어서이거 같아요 저는 계란을 넣는게 더 맛있었어요 저는 계란을 먹어야겠어요 계란을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돼요 맛은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고소해요 전통의 소리가 너무 많이 좋아서 제일 껍질이 중요한건 그거는 생각보다 더 얇게 돼요 저는 정손이 더 얇게 된다 너무 강해서 먹으면 안가면서 뱀다가 뱀에 익이 상황이 있어요 꽃가루... 맛은 짱이 정말 맛있어요 아주 좋게 만들어줘요 수고하지만 예전에는 색은 더 좋네요 색이 너무 맛있는데 털어내는 초콜릿은 한국에서 매운 달콤한 식감이 매우 유용한 식감 너무 맛있어도 맛있고 도 맛은 매운 식감이 매운 식감이 매운 식감이 매운 식감 달아해주세요 함꼬라 면이 조금 질겨 죽을 수도 있어요 양념은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대부분은 밥을 먹어야 해요 두껍게 먹으면 좋지 않죠? 오늘 하루도 너무 맛있었어요 두껍게 먹으면 좋지 않군요 두껍게 먹으면 좋지 않군요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 식감이 정말 좋아요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 식감이 정말 좋아요 닭다리 딱! 치즈 치즈 곱창 시 원장 육수와 김치 그리고 이 찰떡뼈 날씨가 더 맛있네요 더 맛있네요 진지한 소스 미국의 시럽은 전어 회, 전어 초회, 전어 초밥, 전어 구이까지 먹어보았는데요 아직 완전 제철은 아니어서 뼈가 살짝 억세고 맛이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맛있었어요 제철 오면 한 번 더 먹어야겠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